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이 5년간 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최종 지정됐습니다. 앞으로 두 대학은 대학 간 연합은 물론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. 장성길 기자입니다. 특화 중심 캠퍼스 2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동아대 동서대 연합이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. 기존 5개 캠퍼스를 미래산업과 문화, 첨단 영상 등으로 특화해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수소에너지, 전력반도체 등의 현장 캠퍼스를 통해 학생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. 두 대학은 통합산업협력단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수익형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두 대학은 주요 부처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모든 인프라도 공유합니다. 또 연합대학의 중요 의사결정은 대학 총장과 부산시장,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천억 원의 예산을 비롯해 각종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 혜택을 받습니다. 글로컬 대학 총 30곳 중 올해까지 20곳이 선정됐고, 내년과 내후년 각각 5곳이 추가로 지정됩니다. 20개의 글로컬 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타 대학과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. 한편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본 지정에서 탈락한 동명대 신라대 연합은 3년 차인 내년 한 차례 더 예비 지정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.